면접보러 가는 길에 본인의 답변이 너무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지 않고 그리고 왠지 오늘 면접을 잘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10배 100배 더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강민혁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양치질을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의 실종인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맨날 밤에 촬영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에 촬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면도 상태가 깔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답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왠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것 같고 자신의 개성을 좀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차별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면접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서 아마 걱정되는 마음으로 면접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면접을 잘 볼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답변이 차별화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답변은 분명히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떠한 익숙한 그러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창하다는 뜻이고 굉장히 유창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 면접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면접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만의 답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답변이 가장 여러분다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옷에 맞지 않는 굉장히 들었을 때는 신박하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더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면접장에 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혹은 어떤 분들은 대기장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으면 짧은 이 면접 준비 시간 혹은 길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20몇 년 30몇 년의 삶 자체가 오늘 이 면접장에서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소 평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여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평범함 속에서 유창함과 익숙함을 바탕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 평가자에게 자신있게 전달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꼭 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면접을 보러 간다 내가 응원이 필요하다 응원이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제가 다른 영상을 제쳐두고 이 영상의 댓글만큼은 반드시 빠르게 최대한 강의 중간에 달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평범함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신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면접관에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힘내주십시오 나 빨리 출근해야 돼